아따 아따는요 하고싶은 장난을 못할 때요 아따 아따 아따가요 어른들은 이해 못해 아침 저녁 매일같이 나는요 과자고 초콜렛만 먹고싶은데 TV는 왜 늦게까지 못보나 아따 아따 정말정말 미워요 한번만 꼭 한번만이라도 나를 하고싶은대로 나를 수는 없나 이제 아따 아따는 아따 아따는 하지만 난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하루종일 심심해 어제 한 것은 놀기 싫어요 나도 그렇게 아따 말처럼 잊고 싶지만 와우와우 예예 항상 그렇게 내 주위에는 모든 것들이 신기해요 아따 아따 아따는요 하고싶은 장난을 못할 때요 아따 아따 아따가요 어른들은 이해 못해 아따 아따 아따는요 하고싶은 장난을 못할 때요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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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가요 어른들은 이해 못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